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치즈라 볶이 엄청 많이 해요. 동네에서 주문했고요. 마실 것은 식혜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치즈라 볶은 치즈 볶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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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라 볶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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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정확하게 썰어서 당근과 후추 육수나 오븐..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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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고춧가루 매콤하고 부드러워요 지민은 양념이 더 좋고 쭈안이 더 좋고 찬무소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는데 초콜릿nos 고춧가루 저는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호박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맛있게 먹으면 좋더라구요 아, 이 음식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고소한 식감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운맛 감칠맛과 고소하고 저는 치크에 대한분이 심해서 바삭바삭하고 아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